명절이 지나면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주부들 많으시죠? 특히 명절이 끝난 후 찾아오는 손목 통증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닥터에 있을 시간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광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절에 차례 음식하느라 전 부치고 또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손목이 시큰시큰거리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 손목 터널 증후군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자고 나면 손이 붓거나 저리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인데요. 손목 한가운데에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수근관이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무리한 동작이 계속되는 경우 이 수근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힘줄이 부어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때 정중신경을 압박해 손목 통증이나 절임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또 많이 걸리고 그중에서도 50대 여성분들이 전체 반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폐경 후 호르몬의 변화, 둘째는 가사 노동이나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에게서 손이 붓는 경우가 많아 50대와 60대 중반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년 여성에게서 직업적인 이유 등으로 나타나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그런 비만과 같은 질병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폐경 후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가장 흔한 이유가 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의 직업을 보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재봉일, 마트에서 포장하는 일, 그리고 도심지를 벗어나면 과수원, 어업 등 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50에서 60대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됩니다. 그 외에도 비만이나 당뇨병, 갑상선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증상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하고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심부전으로 투석을 10년 이상 받는 환자에게 흔히 발생되기도 합니다. 손절임이나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그런데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 지금 걸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자가진단을 통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손이 부어서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다가 잼잼하면 주먹이 잘 쥐어지고 손 전체가 피가 안 통하듯이 저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기도 하고 그때 손을 털거나 주무르기도 합니다. 좀 더 진행되면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끝 부분에 감각이 남의 살처럼 둔해지고요. 1년 이상 지속되면 엄지손가락과 손목으로 연결되는 손바닥 부위의 근육을 무지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통통한 것이 정상입니다만 근육의 마비로 겉으로 보아서 이 통통한 부분이 납작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마비로 납작해지면 글씨 쓰기, 단추 끼우는 거, 젓가락질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법은 손목을 손바닥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1분 동안 유지한 후 손가락 끝이 심하게 저려오면 양성 반응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짝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자가진단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 수 있게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해서 손목을 구부려서 1분 이상 유지를 하시면 손끝이 저리저리한 것이 유발하는 손목의 절임 증상을 유발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목디스크와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별 진단 테스트도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절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절이면 의심해봐야 하는 거죠?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거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자는 중에 혹은 자고 일어났을 때 손목이 또 특히나 절일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우선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적인 치료입니다만 보통 증상이 나타난 지 3개월 미만이면 일하는 양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것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증상이 3개월 이상 됐고 또 직업상 손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경우에는 그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보존적인 방법으로는 여기 손목의 터널에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고요. 먹는 약은 초기에는 좀 듣지만 좀 진행된 경우에는 먹는 약은 거의 안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약 5분 정도의 수술로 고칠 수는 있는데 2cm 정도의 절개로 안에 있는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인대를 잘라주어서 손목 터널의 구경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면 간단한 수술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수술까지 가기 전에 조기 치료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기 치료도 조기 치료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 외에 다른 손과 관련된 질환들을 호소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름도 좀 제각각이던데 어떤 병들이 있나요? 50에서 60대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손의 질환에는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화쇠 수지, 득괴르뱅병,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 질환은 공통적으로 손이 붓는 형상을 다 보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힘줄이 부어서 손목에서 신경을 압박하여 손이 저리는 증상을 나타낸 질환이고요. 방화쇠 수지는 힘줄이 부어서 힘줄이 통과하는, 손바닥을 통과할 때 거기 통과하는 부분에서 인대에서 걸려서 통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손가락이 딸깍거리는 그런 느낌과 함께 통증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득괴르뱅병은 엄지 쪽에 손목 쪽으로 통증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이 부어서 지나가는 통로에서 마찰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가락의 끝마디가 예전보다 좀 굵어지고 돌출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 질환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손가락만 살짝 베어도 평상시 생활하는 게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일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자제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손절임이 발생했다면 손의 붓기를 빼주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주시면 당장의 절임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만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통해 손목 터널의 공간을 넓혀서 신경을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 당뇨병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손이 저리시면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말이요?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다. 그런 만큼 손이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요. 틈틈이 손목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통해서 손목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정영외과 이광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